오늘은 2024 로얄넘블에서 깜짝 복귀할 수 있는 선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WWE에서 잭라이더로 불렸던 맷카도나입니다. 그는 WWE 시절 인터넷으로 자기 어필을 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때 인터넷 챔피언으로 불리기도 했죠. 맷카도나는 레슬매니아 32에서 역대급 반전으로 인터컨티네탈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주로 자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WWE에서 14년이라는 커리어를 보내다가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그는 WWE에서 방출됩니다. 이후 그는 AEW 임팩트 레슬링 외에 여러 단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챔피언 기록을 세웠죠. 다음 선수는 전 TNA 너가웃 챔피언 트리니티입니다. 트리니티는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TNA 하드투킬에서 너가웃 챔피언을 뺏겼죠. 그녀의 TNA 계약기간은 원래 하드투킬 당일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TNA 하드투킬 관중석에서 트리플 H와 CM펑크로 추정되는 사람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데미지 컨트롤에 베일리, FA 상태인 사샤뱅크스까지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트리니티의 WWE 복귀는 아주 유적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리 반갑지는 않네요. 세번째는 AJ Lee입니다. AJ Lee는 한때 WWE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현재는 CM펑크의 아내로 더 알려져 있죠. 그녀는 2015년에 프로레슬러에서 공식 은퇴했으며 CM펑크와 결혼한 이후 작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AJ Lee가 복귀한다면 아주 반가울 것 같네요. 다음은 브록레스너입니다. 아직 복귀와 관련된 소식이 전혀 나오고 있진 않지만 브록레스너가 군터와 레슬매니아 40에서 붙을 수도 있다는 루머는 가끔씩 나오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 대립이 꼭 성사됐으면 하는 팬 중에 한명으로서 이번 로얄룸볼 만큼은 레스너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우승은 하지 말고. 다음은 리브모건입니다. 이제 복귀할 때가 됐죠. 물론 최근 안 좋은 뉴스가 있기는 했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듯 보입니다. 루머에 따르면 WWE는 리브모건을 아주 좋은 선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복귀 이후 리브모건은 아주 강력한 푸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리아리 플리를 이길만한 명분을 가진 선수는 리브모건밖에 없는 것 같네요. 여섯번째는 사샤뱅크스입니다. 전에 영상으로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최근 뉴스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샤뱅크스는 WWE에게 샬럿 플레어 이상의 페이를 요구했으며 WWE는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페이크라고 생각하고 사샤뱅크스는 이번 로얄룸볼에서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최근 트리플 H는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TNA 하두트킬에서 트리플 H로 추정되는 사람과 베일리, 사샤뱅크스가 모두 발견됐기 때문에 WWE와 사샤뱅크스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날 트리니티의 계약이 만료됐다고 말씀드렸죠. 트리플 H는 사샤뱅크스와 나오미를 모두 복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위민스 스테이블을 하나 만들려나? 다음은 레이 미스테리오와 안드라데이입니다. 일단 레이 미스테리오는 산토스에게 복수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로얄룸볼 경기에서 복귀해 산토스를 탈락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레이가 산토스를 1대1 매치해서 이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이유는 산토스와 아이들이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위상을 내려가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안드라데를 복귀시켜서 복수해줄 것 같은 느낌? 만약 안드라데가 복귀한다면 LW의 젤리나베가와 제외했을 때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안드라데와 셜라플레어는 결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미제인입니다. 세미제인은 드루메킨타이어에 의해서 부상을 당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로얄룸볼에서 드루메킨타이어를 탈락시킬 선수는 세미제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세미제인이 서프라이즈로 로얄룸볼 우승을 했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이고 드루메킨타이어와 대립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세솔롤리스가 부상을 당해서 스토리가 예상이 잘 안되네요. 일단 세솔롤리스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결과가 나와본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죠. 지금 말씀드린 8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브론스토로먼, 쉐이머스, 오모스도 복귀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깜짝 등장할 수도 있는 NXT 선수로는 일리아 드래곤오프, 베런코빈, 브롬브레이커, 티파니 스트레튼, 록셈페레즈를 예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사블리스 복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정확한 뉴스나 루머가 나오지 않아서 예측하기 조심스럽지만 알렉사블리스의 SNS를 봤을 땐... 육아로 인해서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 로얄룸볼에서 깜짝 복귀할 수 있는 선수들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선수가 복귀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복귀하든 트리플 H가 잘 활용해서 재밌는 각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